응급 사후 피입약인 모닝 애프터는 과체중이나 비만한 여성에게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. 영국 왕립 산부인과학회사나 보건의료국은 70kg이 넘는 여성은 모닝 애프터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새 지침을 발표했다고 데일리메일 인터넷판이 보도했습니다. 이는 몸집이 큰 여성일수록 모닝 애프터가 체내에서 희석되거나 빨리 분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응급 피입약은 사후 72시간 안에 복용하면 최고 89%까지 피임 효과가 있고 24시간 안에 사용했을 때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